여러분의 꼬라지를 고급지게 표현하라 고급지게 표현해야지 나도 좋고 남도 좋게 자리 이타가 이럴 때 나오는 거죠 나도 좋고 남도 좋게 나도 내 꼬라지 부려야 좋으니까 자리 내 꼬라지도 좀 부리고 이타 남들도 내 덕 좀 봐야지 좋지 덕을 안 보면 여러분 기분 좋아요 남이 꼬라지 부려서 여러분이 피해를 보면 기분 좋아요 나도 꼬라지 부리고 남도 기분 좋아지는 그런 방식으로 꼬라지를 부려야 될 거 아니에요 꼬라지 자기의 꼴을 표현해야죠 다 같은 말이죠 자리 이타니 탐진치를 육바람일로 표현하자느니 고급진 꼬라지라느니 고급지게 표현하세요 저급으로 표현하면 자해했다 나도 망치고 남도 망쳐야 나도 꼬라지 부리고 나서 후회되고 망친 거잖아요 몰라서 아무것도 몰라서 세상 즐겁게 사는 바보는 행복이니까 본인이 행복하시다면 행복하게 두세요 그걸 뭐 판단하려고 하세요 여러분은 그런 존재가 될 수 없죠 모를 수가 없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해 보셔야 돼요 어떻게 나는 행복하게 살 것인가 그걸 고민하세요 각자대로 동물은 동물대로 다 행복하게 살면 돼요 바보는 바보대로 보살은 보살대로 애고 잡으면 수행도 끝이죠 애고가 신나여 공부를 하는 거지 다 헛소리인 거예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애고 무시하는 기존 선천 종교들의 그런 행태는 다 무시하시라 내려놓으시라 진리를 딱 세워놓고 여러분 애고를 여러분 애고에 개성을 지닌 여러분 애고를 이런 진리는 당연히 보편적이죠 보편적인 진리에 무조건 때려 맞춰라 이게 잘못된 겁니다 이게 선천 종교가 했던 짓거리다 지금 앞으로 우리가 개벽된 세상에서 누려야 할 고급진 문화는 애고 베이스에 여러분 애고의 개성을 존중하면서 진리를 진리를 첨가해서 애고의 개성을 멋지게 구현하자 애고의 개성을 고급지게 멋지게 구현하자 여기에 포인트를 두셔야 돼요 여기다 때려 맞추면요 다 죽는 거예요 인간의 애고의 그 개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인간의 탐진치를 고려하지 않은 이 진리에 인간 애고를 때려 맞추려고 하면 두 가지밖에 없다 기련 제가 얘기했죠 사기를 치거나 위선자들 좌절 좌절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오순절 맞아서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예수 그리스도 같은 만렙은 자기 애고의 개성에 진리를 적절하게 첨가해서 최고의 조화를 이뤄냅니다 그런데 같은 기독교의 경전이라 하더라도 사도바울이 쓴 글을 보면요 사도바울은 마음이 급해요 진리에다가 자기 애고를 때려 맞추려고 합니다 사도바울의 말과 예수님 말을 구분해서 들으세요 사도바울 말은 제가 사도바울 말도 되게 좋아합니다만 이런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사도바울의 말을 강의할 때는 제가 많이 보완해서 해요 많이 보완해서 예수님 얘기할 때는 그대로 하면 되는데 사도바울 얘기할 때는 많이 보완해서 해야 돼요 왜냐 사도바울이 한 말들이에요 이제 이제부터 나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겁니다 이런 말들이 지금 상당히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말이에요 내가 죽어 안 죽었거든요 이제부터 내 애고의 개성은 죽고 내 안에 있는 보편 진리 육바람일의 진리 사랑의 진리만 살고 이제 사는 겁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사도바울도 못 할 소리예요 자기도 못 할 소리를 해야죠 여러 사람 힘들게 하는 게 여기 아주 대놓고 위선자는 아니어도요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는 예수님만큼 충만한 경지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아니 여러분의 애고의 개성은 우주에서 특별한 거고 여러분의 개성이란 건 우주에서 특별한 건데 그럼 성인들의 개성은 특별 안 했겠어요 다 특별하지 다 이상하지 이상하다고 보면 다 이상하죠 내 기준으로 보면 상대방 개성 다 이상하죠 그런데 그걸 원만하게 표현해 버리니까 이상하다는 생각이 덜 드는 거예요 성자들은 그분 본성이 원만하고 나는 본성이 찌그러져서 그런 게 아니라고요 애고의 본성 즉 개성은 다 똑같은데 각자의 개성이 있다는 점에서 개성들이 각각 다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똑같은데 뭔가 치우쳐 있죠 개성들은 그런데 그걸 원만하게 표현해 버리는 그 양심본성의 각성이 덜 됐다는 거죠 애고는 제가 없다 당연하죠 왜냐 성자도 애고 있는데 왜 성자는 성자냐 이거예요 성자 애고는 우리랑 애고 다르지 않을까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애고가 다 이상한 애고가 지만 알아서 애고인데 성자 애고도 지만 아는 애고죠 당연히 그리고 자기 꼬라지대로 살아가는 애고죠 그걸 고급지게 표현을 못해서 문제인 건데 자꾸 애고가 다르다거나 애고를 죽여야 문제가 풀린다거나 성자는 애고를 죽였을 거라는 접근이나 이런 거 다 잘못된 접근입니다 백전 백패 그런 식으로 수행하시면 제가 여러분 인생 중요한 시간을 아껴드리려고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수행하면 반드시 망한다 결론은 두 개 사기치거나 망하거나 사기친 것도 망한 거죠 어차피 망한다 진리 구현이 되지도 않는다고요 결국 그게 애고는 편견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개성이지 여러분이 여러분이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 거예요 애고의 개성이라는 건 애고 자체는 그냥 여러분 여러분이 애고예요 여러분 남과 다른 나라는 자아에 대한 그런 의식이 애고예요 도닦읍시다 요즘 어느 문파 막론하고 도닦읍시다 그러면 나 욕심 많아서 힘들 텐데요 라고 그래요 저 못 내려놓는데요 누가 내려놓으래요 경영하자고 그랬지 신명나게 살자고 그랬지 경영하자고 그랬지 누가 내려놓으래요 단순히 이게 잘못된 거예요 지금 웬만한 거기 가보세요 도인입네 하고 앉아있는 양반들이 다 하는 소리가 무소유 내려놓아라 욕심을 버려라 그러게 말하는 사람들이 제일 욕심쟁이들입니다 남은 욕심까지 없애려고 그래요 제일 무리한 욕심을 부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욕심 내려놔라 남이 욕심 내려놨으면 하고 욕심 부리는 게 제일 욕심 부리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욕심이니까 보살은 돈이 있든 없든 행복한데 돈이 있으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좋은 걸까요 제가 장담하건데 보살 돈이 있으면 좋아합니다 돈이 없는데 행복하다는 건요 어떻게든 행복하고 있는 거야 돈이 있으면요 그냥 행복해요 돈이 없으면요 어떻게든 해서 행복해지는 거예요 보살은 그럴 수는 있어요 돈이 있든 없든 나는 상관없어 그럴 리가 없어요 자기 욕망에 솔직해지지 않으면서 무슨 돌을 닦고 보살이 되고 그거 다 개수작이에요 여러분 안 될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미리 시간 아껴드린다고 했죠 그거 제 말 안 할 수도 있어요 당해보라고 저는 또 친절하잖아요 사랑꾼이잖아요 말씀을 드려요 그렇게 해서 한 세상 보내는 것도 마십니다만 혹시 제 얘기 들으신다면 더 신명나게 사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한테 이렇게 돈다발 지어드렸을 때 입이 안 찢어지는 분이 있을까요 꼭 누를 수는 있어요 입을 어떻게든 음 할 수는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이미 눈이 웃고 계실 거예요 눈과 입이 웃고 계실 겁니다 다 녹아요 현금 앞에서는 다 녹아요 그래요 어떻게 해요 그런 분 아이고 그렇게 좋다는데 그걸 무시하세요 자개고가 그렇게 그게 좋다는데 그렇게 그게 싫다는데 왜 거기다 대고 이게 진리야 이게 진리라고요 제가 어제 얘기 드렸죠 이렇게 주어진 진리 진리를 딱 이게 주어진 진리 우리 14조 진리도 마찬가지예요 14조 진리다 여기다 니 때려 맞춰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14조 진리는 애고의 개성의 구현에 이바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러냐 결국 우리는 자기 본성대로 살아야 행복하기 때문에 애고의 본성도 본성이고 양심의 본성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본성 중에 양심의 본성을 행복하게 하려면 14조를 지키는 게 행복해지는 실천적 팁이 될 거다 이런 느낌으로 접근해야지 결국은 내가 중요하다고요 내 본성 내 본성 애고가 느끼는 애고의 개성과 애고가 느끼는 양심의 본성 다 내 거죠 애고가 볼 때 내 거예요 내 본성 나의 두 가지 고급진 본성과 저급한 본성 두 가지가 본성이 있지만 나는 내 본성 구현할 때 행복하더라 이렇게 접근해야 돼요 남이 주는 진리를 지킬 때 내가 행복하더라 이렇게 접근하시면 여러분 수행이 잘못됩니다 그런 수행은 잘못됩니다 여러분 나답게 살아야 돼요 나답게 안에 양심도 들어 있다는 걸 하셔야 돼요 나답게 안에 양심도 들어 있다 내 애고와 개성을 억누르는 그런 진리는 여러분 이런 분들은 그럼 뭡니까 제가 볼 때 그분들은 그게 좋아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경 쓰시면 다 각자 자기 애고 좋아하는 거 하고 있어요 자연인이 되고 싶은 분은 자연인으로 사는 거고 도시가 좋은 분은 도시에 사는 거지 이 둘 간에 무슨 우열이 있단 말이에요 애고 꼬라지 생긴대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상하게 절에 가니까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절에 살았어요 그게 뭐예요 뭔 도예요 그냥 절이 좋아서 절에 산 거지 사회가 싫어서 절에 산 거지 도시가 싫어서 산에 산 거지 거기 무슨 도가 있어요 애고의 개성의 현연만 있지 그러니까 고등 침팬지들일 뿐이란 말이에요 어디에 있건 자기가 뭔 짓을 하건 성령 안에서 참나 안에서 육바람 일로 자기 마음을 관리하지 않고는 다 그건 도가 아닙니다 그래도 답답한 마음에 신전 보려고 하는데 이것도 참나한테 맡기고 인내해야 되나요 아 답답하면 보세요 애고 기분 풀어야 되니까 애고한테 신전 봐도 되는데 안 보고 풀 수 있는 법은 뭐냐 14조 실천 지침대로 과거 내려놓고 미래 걱정하지 말고 참나한테 맡기고 한번 살아보세요 그래서 기분 좋으면 그냥 그렇게 사세요 도저히 난 절 봐야 기분 좋다면 절 보세요 뭐라고요 그게 아니 이 세상에 태어나서 애고가 좀 하고 싶은 거 하자는데 그게 뭐 아주 양심에 미치게 어긋나지도 아니면 웬만한 짓이면 해보고 후회도 하고 하는 거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